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참 나라가 큰일이네요. 나라가 그냥 골로 간 겁니다. 조작을 아주 심하게 했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공직선거를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 총선 2027년 대통령 선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좌익들이 완전히 그냥 남조선을 그냥 장악한 겁니다. 참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참 큰일이네요. 그래도 이 정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방송을 차근차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혀 선거 사기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국민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냥 완전히 뭡니까 합바지로 보는 겁니다. 그냥 뭐 그냥 완전히 그냥 바보 멍청이 병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 이 나라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민간인들이 이렇게 고생을 해 가지고 선거 부정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도무지 여러분들 덜을 생각도 하지 않고 고칠 생각도 안 하니까 뭐 이제 방법은 간단합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거의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한 50년 100년 가는 수가 있고 국민들이 뭐 저 들고 일어나 가지고 부시든지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됩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큰 제목을 보시다시피 강서 보궐선거가 또 조작이 됐다. 아주 작심하고 조작을 한 것 같습니다. 선관위 내에 선거 사기범들은 특정 정당과 야합을 해서 남조선을 그냥 접수하는 데 성공했다. 저는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것과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북조선하고 남조선이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북조선하고 남조선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이 자기 손으로 선출직 공직자를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여러분들 6년 이상 이렇게 망가져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고칠 생각을 전혀 안 하니까 그래서 그냥 합바지인 겁니다. 합바지. 윤합바지. 이번에는 선거인 명부를 조작을 했네요. 이번에 국정원에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유령 사전 투표자 수를 3만 7,100명을 만들었습니다. 그 3만 7,100명을 거의 대부분을 이번에 더불당 후보안께 넘겨준 거죠. 완전히 그냥 여당이나 대통령을 합바지로 여긴 것이고 이것은 뭘 뜻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대한민국이 거의 접수가 당한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 검찰이 이 문제를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제야 전문가의 의견은 메인 서버를 직접 조작한 것 같다는 거죠. 골치 아프게 투표지 분류기 그런 거 돌리지 필요 없고 메인 서버를 직접 조작을 해 가지고 숫자를 조작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기가 차지 않습니까 2017년부터 8번째 득표수 조작이 일어난 거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3번이 일어난 겁니다. 문정권에서 5번이 일어났고 총선 대선은 100% 조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그런 허리멍텅한 여러분들 지도자는 100번 여름 당할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야 먹고 살 것이 있으니까 예쁜 마누라고 이러면 잘 살겠죠. 감방에 가겠지만 그럼 국민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대단하네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참 해도 해도 너무 하는데 바보들이 또 당한 거죠. 바보들이 아주 오지게 당한 겁니다. 제가 이제 혹시 싶어 가지고 투표가 끝난 한 8시 무렵에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부터 5시간 전인데 높은 사전투표 참가율 이걸 다 만든 겁니다. 높은 사전투표 참가율을 본인들이 선거인 명부를 지금 아무도 볼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거인 명부는 선관위 사람들만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게 100명이 있는지 200명이 있는지 그건 오로지 선관위가 결정하는 겁니다. 높은 사전투표 참가율 투표에 가면 당일 투표에는 선거인 명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처리돼 가지고 그래서 투표지를 교보하면 절치선을 찢어 가지고 번호에다 표시를 하고 사인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이번에 국정원 감사에서도 선거인 명부를 얼마든지 외부에서 접근해 가지고 조작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선관위가 내부 협력자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부 협력자가 아니고 선관위 인간들이 직접 뭡니까 선거인 명부를 조작하는데 무슨 외부 여러분들 해킹이 필요합니까 이 여러분들 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실시된데 공정선거가 되지 않을 것이다가 84%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선거가 여러분들 오기 전에 한 일주일 이상 전에 여러분들 해보니까 77%가 걱정을 했거든요. 완전히 조작을 한 겁니다. 100% 조작을 했어요. 조작을. 그런데 이번 조작의 굉장히 큰 특징은 투표자 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투표자 수를 100명이 투표했는데 150명이 투표했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사전투표를 100명이 했는데 7만 명을 더 만들어낸 겁니다. 7만 3천 100명을 사전투표를 그러니까 그 수를 대부분 누구한테 줬는가 하니까 더블당 후반께 넘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격차가 17%가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는 선거인수가 제한되어 있고 그 선거인수 내에서 표를 이동하는 부분에 주력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그 선거인수 자체를 지금까지는 선거인수가 100명이면 김태우한테 30표를 빼앗아 가지고 그다음에 더블당 후반께 더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조작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선거인수의 투표 참가자수 선거인수의 사전투표자수는 투표 참가자수는 선거인수하고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도 선거인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그냥 선관위 사람들이 사전투표 선관위에 투표자수로 7만 3천 100명을 그냥 만들어버린 겁니다.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그냥 선거를 그냥 조작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아주 멋진 표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A가 2020년 지방선거 더블당 후보입니다. 여러분 이 B가 이번에 여러분 더블당 후보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국힘당이 A하고 A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제가 늘 방송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사람들의 선호는 크게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 선거나 2023년 보궐선거나 간에 김태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는 거의 비슷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김태우가 받은 것이 여기 나오네요. 이게 2022년도에 2453표를 받았고 2023년도에 2306표를 받았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두 개가. 1646표 2022년도에 1646표 2022년도, 2023년도 1473표, 2022년도, 2022년도 1650표. 그다음에 통계학이 이렇게 여러분들 무서운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에 표를 쑤셔 넣어 가지고 2022년도에 염창동에서 민주당 후보가 2625표를 받았는데 5799표로 그렇게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투표자 수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등촌제1동에서 2022년 6월 1일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더블당 후보가 1880표를 받았는데 2023년도 보궐선거에서 3459표를 받은 겁니다. 등촌제2동에서 1421표를 2020년에 더블당이 받았는데 2023년도에는 2831표를 받은 겁니다. 반면에 김태우는 2022년과 2023년이 크게 갔습니다. 이게 통계학입니다. 사람의 정치적 성향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선관위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통합선거인 명부의 사전투표자 수를 3만 7천 명 정도 여러분들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련 사전투표자 수를 예를 들면 전산주로 조작을 해 가지고 그 표를 모두 다 더블당 진교훈 후보한테 넘겨준 겁니다.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조작하는 방법은 선관위의 서버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에는 눈들이 많기 때문에 투표지 분류기 같은 부분에 손을 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는 좀 간이 콩알만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메인 서버를 조작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핫바지들이 검찰 수사에 나서게 못할 겁니다. 윤석열이도 핫바지고 김기현이도 핫바지입니다. 그냥 핫바지들입니다. 바보 천치들입니다. 국민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노력을 해 가지고 모든 걸 다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를 그대로 실시하는 겁니다. 2024년 대통령 총선 100% 뭡니까? 완전히 패배할 겁니다.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은 이제 거침이 없는 겁니다.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교육감선거의 35%를 조작하고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선거의 15%를 조작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꾸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작품이 그러니까 완전히 윤석열이 보고 이건 먹으라 이건 먹으라 이렇게 해 준 겁니다. 야 이 자식아 이건 먹으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이런 통계약인 겁니다. 김태훈은 2022년과 2023년 선거에서 사전투표 득표수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의 여러분들 정치적 성향이 변함이 없고 특히 수천 수만 명이 여러분들 참여하는 선거에서는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더블당의 여러분들 후보는 몇 천 표씩 동마다 다 뭡니까 쑤셔넣은 겁니다. 3만 7천 100표를 동마다 다 배분한 겁니다. 염창동 등촌제1동 나라가 망한 겁니다. 우리는 다시 조선사회로 가고 더블당의 586운동권과 지역적이 굉장히 강한 그런 정치 세력들이 국가를 탈취한 겁니다. 윤석열은 감옥 갈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예쁜 마누라고 감옥 갑니다. 감옥 안 보내겠습니까? 좌익들이 절대 용서 안 합니다. 윤석열이가. 윤석열이가 아무리 이름 잘해 주더라도 좌익들이 여러분들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은 죽을 고생을 하겠죠. 이 똑똑한 국민들이 이 부정성 하나를 못 막으니까 정말 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의 특징은 3만 7천 100표 정도를 유령투표자 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여러분 진교준이 다 먹은 겁니다. 그래서 전번처럼 선거인 수가 여러분 정해진 상태에서 표를 이동시킨 것이 아니고 그 여러분 가짜 득표수를 만든 다음에 4.15 총선처럼 뭡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몰아주고 그다음에 빼앗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한쪽을 쫙 몰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좀 새로운 방식을 쓴 겁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방식을 써 가지고 이렇게 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한 겁니다. 나라가 국가를 보유하고 헌법 질서를 지켜야 될 여러분 대통령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니까 본인이야 대통령대가 뭡니까? 예쁜 마누라고 여러분들 해외 순방 다니니까 해피한지 모르겠는데 앞일이 저는 훤히 보인 겁니다. 본인이야 고생을 하든지 내 관계 안 하겠는데 국민들이 앞으로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선거를 도덕질한 세력들이 국민들을 얼마나 이러면서 수탈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방송 보시고 다음에 무슨 4.15 총선에서 이긴 다음에 부정선을 규명하겠다.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안 일어납니다. 좌익들이 완전히 나라를 장악한 겁니다. 나라의 엔진에 해당하는 선거를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상주님 말씀처럼 나라가 망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정부와 하에서 3번이나 부정선거가 내놓고 했다는 것은 그건 잊을 수가 없고 특히 강서구청장 선거는 많은 사람들이 눈이 있고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걸 본인대로 알면서도 그냥 택도 없는 겁니다. 그냥 내놓고 조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보 천치들인 겁니다. 방송 마치고 바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선거인 명부를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궐선거는 우편투표가 없기 때문에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수를 부풀리게 한 겁니다. 부풀린 사전투표자 수는 3,700명입니다. 그리고 주로 메인 서버의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했기 때문에 선관위 작품입니다. 대한민국 여름 선거범죄는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입니다. 선관위가 주도하는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입니다. 선관위가 주도하는 사전투표 득표소 정감작업을 한 겁니다. 시나리오 첫 번째는 메인 서버에서 더블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 수가 두 배씩 늘어나도록 만든 겁니다. 더블당 후보가 100표를 얻으면 200표 200표를 얻으면 400표 300표를 얻으면 600표 400표를 얻으면 800표 500표를 얻으면 1000표 이렇게 두 배씩 늘어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가 이름을 돌린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 후보 사전투표 득표소 50%를 기존처럼 더블당 후보에게 이동시키는 그런 것과 있는데 여기 이번 선거는 시나리오 2보다도 시나리오 1이 결정적입니다. 시나리오 1이 시나리오 1이 결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더블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소에다가 50%를 더해주는 방식을 활용한 것 같다. 시나리오 2는 좀 더 검토를 해보겠지만 제야 전문가하고 저하고는 디스커션을 많이 했는데 시나리오 2 가능성도 높다 했는데 제가 선거인 수를 부풀렸기 때문에 시나리오 1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시나리오 2에 대한 이야기도 내일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메인 서버 즉각 압수수색이 실시가 돼야 됩니다. 서버를 조작했기 때문에 실물 투표지와 분명히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와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국회인당은 절대 뭡니까 선거 무효소송 제기 안 할 겁니다. 김태우 벌써 여러분 바짝 엎드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를 여러분 입을 다물야 출시합니다. 오세훈이 김진태 다 여러분 입을 다물야 출시한 겁니다. 입을 열면 박회를 받습니다.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남조선이라고 그렇게 그냥 부릅니다. 대한민국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남조선은 뭡니까 왕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선거 아니고 야합반 더블당이 이러면서 선거를 다 장악했으니까 그냥 더블 공화당이 된 겁니다. 더블 공화국. 더블 정남 공화국으로 하면 되겠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야 어떻게 나라가 이 정도까지 갈 수가 있냐. 아무것도 여러분들 그 인간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광역시 교육감을 여러분들 민주노총 지지후부인 천창수부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영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 조작값 35%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조작값 35%를 빼앗아 가지고 좌파 교육감 천창수와 함께 더해 주는 것은 35%를 빼앗지만 35%를 더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파 교육감 후보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70% 100장당 70장 정도의 격자를 선관위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짓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두려움이 전혀 없구나 그런 이야기가 참 국민들이 안 돼서 제가 이렇게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해 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된 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해도 내일이면 다 이런 입 쳐닫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희희낙낙할 겁니다. 대한민국 망한 겁니다. 남조선 신민으로 이제 사는 겁니다. 이런 나라의 다음에 여러분들 위기가 발생하면 누가 총 들고 나가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입을 쳐닫고 대법관들이 다 여러분들 은폐를 하고 언론이 입을 다물고 그거 잘생기고 똑똑한 저런 법무부 장관이 몬산 쳐다보고 나라가 나는 이 나라가 이런 나라 있으면 세금 내고 살아야 되는 부분에서 너무나 저가 볼 때는 애통해야 하는 거죠. 합바지들 어떻게 할 거냐. 어이 윤석열이 합바지 네 어떻게 할 거고 네 못 밝힌다. 어이 김기현이 네 2018년에 울산 이렇게 뭐 광역시 시장 선거 나와서 청와대 화면 조작 사건 때문에 고생했지만 네가 못 밝히잖아. 네 당대표 선거 올바르게 했나. 너희가 불면 나도 분다. 이제 그냥 완전히 그냥 뭡니까 더블당 586운동권 따라서 그냥 완전히 제압당한 겁니다 나라가. 이번 건이 그냥 제가 볼 땐 클라이맥스라고 봅니다. 꼼짝마. 이제 다 납작 엎드릴 겁니다. 검찰도 여러분 뭐죠. 권력 누수가 2024년 또 4월 11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에 다 여러분들 복속할 겁니다. 검찰 사법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여러분 못 느꼈습니까. 이재명 씨 영장을 여러분들 기각하는 걸 볼 때 그때 저 친구가 나는 저 친구가 판사 저 친구가 그냥 통박 재고 다음에 권력이 어디로 넘어갈 것이다. 벌써 재고 행동하는구나.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들 망조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합바지들 어떻게 해볼 수 없다 이야기죠. 여러분 이 조작을 하게 되면 숫자를 조작해야 되잖아요.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맨 먼저 선거 부정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차익값 그래프를 보면 되거든요. 이게 4.15 총선 때 나는 차익값이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가장 조작을 많이 한 마포구을 정청래 김성동 대결구도입니다. 정청래는 항상 차익값이 플러스고 사전빼기 당일이 김성동은 항상 차익값이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그래프가 나오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가장 처음에 진단하는 겁니다. 이번 선거가 여러분 어땠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얼마나 도덕질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차익값입니다. 등촌 1동 진교훈 플러스 17 김태우 마이너스 17%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등촌 제1동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7%를 훔쳐가지고 진교훈에게 넘긴 겁니다. 그럼 34%의 표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진교훈의 여러분 염창동 사전투표 득표율이 68%입니다. 당일투표율이 51%입니다. 김태우가 여러분들 당일투표율이 45% 사전투표가 27%입니다. 오지게 조작을 한 겁니다. 등촌 1동 보시기 바랍니다. 진교훈이 당일투표 득표율이 59%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66%입니다. 플러스 8%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김태우 당일투표 득표율이 36%인데 관내 사전투표가 마이너스 28%입니다. 마이너스 7%입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들 보시기 바랍니다. 17 8 18 22 14 13 16 내놓고 조작을 한 겁니다. 김태우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6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다들 여러분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들하고 길고 긴 노후에 그냥 뭡니까 더블당 출신의 지역색이 굉장히 강한 더블당 586 드립을 만든 선거 사기 이런 프레임 하에서 국가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제가 뭘 어떻게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이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람면 뚱뚱하지 않습니까 플러스 17 플러스 8 플러스 16 미친 수치지 않습니까 이런 수치가 나도 대한민국 여러분 통계학과에 은퇴한 박성인 명예교수나 허병기 교수 정도가 목소리를 높이고 젊은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래 좋다 이야기야 다들 그냥 부정선거가 고착화된 나라에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되면 그때 빨간 티 이런 빨간 티 셔츠 입고 외쳤던 공병호라 사람을 기억할 겁니다. 그때는 이미 다 끝난 겁니다. 내가 여러분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여러분 이거를 밤새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와 여러분들 소통하면서 이거를 여러분들 준비해가 여러분들에게 발표하겠습니까 완전히 오지게 조작한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왓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선거 사기 세력들은 윤석열의 어이 봐라 어이 국힘당 함 봐라 너거는 우리 함께 밥이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눈치 본다고 우리가 실수했지만 이제 절대 눈치 안 본다. 화끈하게 조작한다 이야기죠. 여러분 이번 조작이 기존에 우리가 여러분 이용하던 낙선자가 받은 사전투표특별수 기준으로 하면 50%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표를 도독질한 겁니다. 이 대한민국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나라가 끝난 겁니다. 나는 이런 나라에 살 수가 없어요. 이런 합바지들이 뭡니까 세금 쳐먹고 대통령하고 이런 국회의원 한 나라에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합바지도 않게 뭡니까 박수치고 이런 잘한다 잘한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화끈하게 이번에 조작했습니다. 조작도 4.15 총선 보다 훨씬 더 화끈하게 조작했습니다. 어떻게 유령투표자 수를 3만 7천명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 여러분 조작을 어마어마하게 한 겁니다. 이제 대선 총선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분의 2 정도 그냥 이제 우리가 부정선거 세력이란 걸 본인들이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됐으니까 국민들이 아무 말 안 하니까 그냥 내놓고 해 가지고 3분의 2 이상 정도 차지해가 헌법도 따로 고치고 뭡니까 남조선하고 북조선하고 합병해 가지고 여러분들 잘 사는 거죠. 여러분 나는 숫자를 많이 봤지만 사전투표 득표를 이렇게 17, 8, 18, 22, 14, 13, 16 정도는 4.15 총선에서도 보기 힘든 숫자입니다. 왜 4.15 총선에서 서울에서 가장 조작을 많이 한 데가 49개 지역구 가운데 두 군데 마포구, 을하고 관악구거든요. 나머지는 대개 한 35% 수준으로 조작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뭘 했습니까 50% 조작한 겁니다. 50%. 여러분 이 염창동 이 보십 이게 이제 계속되면 화곡 제3동 화곡 4동 6동 여러분 플러스 22 플러스 20 플러스 20 플러스 14 플러스 19 플러스 14 플러스 15 플러스 20 정말 대단하네. 플러스 18 플러스 16 플러스 19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19 완전히 도덕질 해 가지고 그냥 더블당을 확실히 당선시켜 가지고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을 구하고 완전히 윤석열을 그냥 한 방 그냥 누르고 그래도 꼼짝 못할 거라고 한 겁니다. 정진석이가 꼼짝 못하고 아무도 꼼짝 못합니다. 왜 정진석이가 여러분 그렇게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기현이 당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관이 협조받았죠. 나경은이 꿇어 앉히고 김기현이 여러분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당대표 경선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선거 결과 제대로 발표했습니까 국민들이 목을 메고 여러분 단식을 하는데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관위 측에 여러분들 위임했죠. 왜 했습니까 왜 여러분들 그걸 했습니까 이준석이 여러분 제정신으로 당선된 겁니까 모바일 투표 여러분 엉망으로 여러분들 조작했지 않습니까 국힘당 여러분들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 얼마나 자부임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큰 도독놈들이 작은 도독놈들한테 해빡한 겁니다. 그래 터뜨려라 터뜨려 그럼 우리도 터뜨릴게 악의 도구가 다 된 겁니다. 한쪽은 악이고 한쪽은 악의 도구가 지금 돼버려 가지고 곰짝 달상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돼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가끔가다 욕하시는 분도 나오시는데 이 보라고 그냥 지금 내가 이야기한 것은 좌우익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당신들 지금 좌익 우익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공화국이 없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외관상 다당제를 선택하고 있지만 선거를 장악한 일당이 권력을 수십 년 누릴 수 있는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는 겁니다. 더불당이 수십 년 집권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들 뭡니까 무슨 좌우 대한민국 우익 우파 이런 거 집어치우고 뭔가 하니까 사실을 봐라 이야기 너희가 다시 자식들하고 이런 조선시대로 살 각오가 돼 있으면 그렇게 해라 이야기죠. 그건 뭐 조선시대로 살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크게 확대해 보시게 되면 이게 염창동입니다. 플러스 17 마이너스 17 플러스 8 마이너스 7 사전빼기 당일입니다. 플러스 18 마이너스 17 플러스 22 마이너스 22 뭔가 하니까 비슷하잖아요. 그냥 훔쳐 가지고 넣어준 겁니다. 이렇게 훔쳐 가지고 훔쳐 가지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네요. 이게 가짜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 수를 가지고 차익값을 구했으니까 이게 다 이런 노란색이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입니다.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로가 당일투표 득표로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차익값이 0%에 3%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가짜를 진짜로 여러분들 바꿔보니까 어떻게 진짜를 바꿉니까 차익값이 가장 이론적으로 오차범위 내에 들어가는 상태를 찾아내면 그 상태에서 더블당 후보가 더블당 후보한테 50% 표를 더해준 그런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표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 규칙을 역으로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구해보니까 여러분들 차익값이 다 1% 마이너스 9% 1% 5% 2% 3% 1%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의 수렴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번에 유령투표자 수를 만든 겁니다. 메인 서버를 이용해 가지고 3만 7100표 정도로 추정됩니다. 7만 3100표 늦게 들어오신 분을 위해 가지고 선거인 명부를 조작한 겁니다. 선거인 명부는 이번에 국정원 감사에서도 크게 지적이 됐습니다. 내부자 협력이 있으면 외부에서 얼마든지 선거인 명부를 조작할 수 있다. 그렇게 국정원이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관위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내부 협력자가 없으면 조작할 수 없습니다. 내부 협력자가 아니고 선관위가 그냥 뭡니까 선거범죄집단인데 내부 협력자가 뭐가 필요하노 3만 7100명을 증가시킨 겁니다. 메인 서버에서 사전특표 득표수를 조작한 걸로 보입니다. 시나리오 2보다 시나리오 2기를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메인 서버에서 더블당 후보가 얻은 사전특표 득표수가 2배씩 늘어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돌린 것 같아요. 100표를 얻었다 하면 200표를 넣어주고 400표를 얻었다 하면 곱하기 1을 해가지고 200표를 얻었다 하면 곱하기 1을 해가지고 400표 300표를 얻으면 600표 이렇게 이름들을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선거 조작은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더블당 후보가 받은 사전특표 득표수에다 50%를 업시켜주는 방식을 사용한 것 같다. 검찰이 메인 서버 즉각 압수수색을 들어가야 되고 그냥 범죄 흔적은 2, 3일 내에 다 없었겠죠. 서버 조작이기 때문에 실물 투표자하고 분명히 괴리가 되어 있을 것이다. 국힘당에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제기 안 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선거 문제를 제기해가 출시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더물기 때문입니다. 메인 서버를 활용한 조작입니다. 전산 조작에 의한 사전특표 득표수정감 작업이 대한민국에서 8번째 실시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투표장 여러분들 찾아가가지고 투표 던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전산으로 조작하는 겁니다. 이 방식이 베네수엘라가 실시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베네수엘라는 터치스크린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가가 터치스크린을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베네수엘라 수도인 카라카스의 이름들 임시사무소에서 다 조작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다음에 비용을 치르게 될 겁니다. 저는 사심이 없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심이 있고 내 나이에 여러분들 정치를 한 번도 해보기 위해서 목을 매는 사람들은 말도 굽히고 여러분들 왜곡하지만 저는 여러분 완전히 마음을 비웠습니다. 비우고 그 정치라는 것이 엄청나게 더듬다는 것을 일찍부터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사심이 사람이 사심이 들어가면 말이 흔들리고 행동이 흔들리는 겁니다. 나는 경상남도 통영 남자입니다. 그렇게 아부하거나 그렇게 비굴하게 여러분들 나는 내가 이런 대통령 같았으면 내 목이 날아가고 내 임기가 줄어들더라도 나는 이 문제 해결합니다. 윤석열이하고 내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동갑이고 7구 학분이지만 인생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일찍부터 허우대가 멀청한 30년 근무한 정치검사다 이렇게 규정해버렸습니다. 공병호 tbs는 윤석열이 안 다루지 않습니까 존재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 보고 분노하지 않는 국민들은 그냥 새끼들 하고 뭡니까 그냥 노예로 살면 되는 겁니다. 더블당 사람들이 정해주는 여러분들 대통령 모시고 더블당 사람들이 대통령 모시는 국회의원 모시고 더블당 놈들이 여러분들 제시하는 여러분들 시도지사 모시고 그렇게 잘 살기 바랍니다. 그런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경제도 망가질 것이고 모든 게 다 망가지겠죠. 이렇게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이런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 예의주시한 선거를 이렇게 내놓고 조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 멍청이더라 어떨 건데 선거 사기 세력들이 여러분들 제가 40대 50대 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책을 쓴다는 것은 상대방 입장에 대부분 훈련이 잘 되어 있다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거 사기 세력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야 이 멍청이더라 너희들 어쩔 건데 너희들도 약점 있잖아 까봐 까보깡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도 까야 되는데 그럴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이완용이보다 더 나쁜 놈들이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 뭐 할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이제 투표자들이 결정하지 않으니까 이번으로 명확해진 겁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세 번 뒤름 도덕질을 했는데 도덕 강도가 훨씬 더 심해지는 겁니다.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교육감 선거의 35% 조작하는 걸 보면서 야 이 인간들이 이제 완전히 그냥 윤정부를 완전히 물로 보구나 이번에는 50% 정도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50% 정도로의 표를 빼앗은 겁니다. 얼간이들 어떻겠는데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이 22.52%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딱 만들어진 숫자라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도덕질하기 위해 가지고 선거인 멤버를 조작해서 사전투표 득표율을 그냥 부풀려 올린 겁니다. 그래서 3만 7,100표 정도를 확보한 겁니다. 장무를. 그거를 진교주님한테 다 준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 제야 전문가의 자금노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금노트를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더블당이 65%입니다. 당일 투표율이 49%입니다. 부정선거가 없은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더블당 후보의 당일 투표율이 49% 나오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49% 플러스 마이너스 0의 3% 정도 근소한 격차가 날 수 있는 겁니다. 16% 격차가 난 겁니다. 사전빼기 당일이 표를 어마어마하게 쑤셔 넣어준 겁니다. 김태훈은 당일 투표 득표율이 46%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57%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표를 31%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표를 여러분들 훔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진교훈은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가 114장이 나온 겁니다. 표를 도덕질했으니까 김태훈은 당일 투표 100장이 나왔는데 사전투표가 57장이 나온 겁니다. 크게 조작이 일어나지 않으면 1에 가까워야 되는 겁니다.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100장이 나와야 되는데 김태훈은 억수로 이런 표를 빼앗겨가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57장 0.57이 나오는 겁니다. 숫자를 못 속입니다. 더불당의 진교훈 후보는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114장이 표를 쓰셔 넣어줬습니까? 이 22.92%라는 사전투표율이 다 만들어낸 숫자인 겁니다. 선거인 명분을 조작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부정선거에 합당한 것은 한 3만 7천 표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3만 7천 100표를 확보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사전투표 득표를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 망했습니다. 저는 선거에 관한 선거가 망하면 다른 것은 정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을 도덕질하는데 어떤 게 정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차익값이 16%가 나오고 마이너스 15%가 나오는 겁니다. 이 숫자를 분석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 멍청한 멍청불이들입니다.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조작값은 더블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50장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치료졌고 지금까지 기존에 여러분 다 알려진 방식대로 김태우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50%를 훔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 있죠. 부정선거를 했다고 여러분들 발설한 순간 모가지가 날아가니까 끝까지 여러분 은폐할 것이고 그 은폐를 돕는 대법관들 그 은폐를 돕는 국힌당 일부 의원들 그 은폐의 여러분들 주역인 더블당들 그 은폐의 주역인 언론계가 다 여러분들 함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카르텔인 거죠. 부정선거 카르텔. 그래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 조작은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정선거는 숫자를 조작하지 않으면 절대 부정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마지막에는 당락을 결정할 때는 몇 표를 누가 받았냐 그걸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규칙을 찾아내기 때문에 도덕질하지 않는 상태를 그대로 복원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간단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가 뭔가 도덕질한 상태입니다. 밑에가 도덕질하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눈 크게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 보궐선거에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은 15.50%입니다. 이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선거인 명부를 조작을 해가지고 22.92%로 조작을 한 겁니다. 여기서 3만 7100표를 확보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러면서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가 아무도 볼 수 없고 일반 국민들이 볼 수 없고 정당도 접근할 수 없는 사전투표와 관련된 통합선거인 명부를 조작해서 유령투표자 수 3만 7100표를 만들고 3만 7100표를 더블당 후보안께 넘겨준 겁니다. 이거는 반역행위고 이건 진짜 사행감인 겁니다. 10월 11일 보궐선거에 진짜 사전투표율은 선거인 명부 기준으로 15.50%입니다. 선거인 명부에 기록된 100명 가운데 15.50명 정도가 투표에 참가한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어떻게 부풀렸냐 22.92%가 참가한 걸로 부풀린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위에는 가짜입니다. 선관위가 만든 가짜.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1.14가 나옵니다. 더블당 후보는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114장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니까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58장을 받은 겁니다. 김태우도 57장을 받은 겁니다. 얼추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선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전방일 빼기라면 다 0%입니다. 정상투표란 겁니다. 투표를 여러분 정직하게 하게 되면 후보별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일치하는 겁니다. 이 밑이 진짜인 겁니다. 선관이 여러분들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 여러분 조작 규칙을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한 것이 하단인 겁니다. 그걸 복원해 보니까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은 15.50%였는데 그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블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3만 7,100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투표 득표율을 크게 22.92% 올리고 그다음에 여러분 그거를 모든 언론에 다 발표하여 국민들을 세뇌시킨 겁니다. 이번에는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은 득표율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 4월 12일 총선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작은 서울특별시 어느 곳에 있는 선거 사기범들이 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에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은 선관위에 줄을 서거나 아니면 더블당에 줄을 서는 게 최고입니다. 이제 국힘당은 나눠주는 그 먹이나 먹는 그냥 뺑아리들인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비양심적이고 불법적인 일에 부역하고 협력하는 지도청을 둔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나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 여러분들 한민족 5천년 역사에 자유를 만끽한 게 7,80년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노예로 가는 겁니다. 원래 상태로 가는 겁니다. 설파할 필요도 없고.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 보면서 가장 부리웠던 것은 남녀가 총을 다 들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저는 처음으로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여러분들의 애국가를 관심게 들었습니다.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우리 정조에는 굉장히 와닿는 지금까지 들었던 국가 가운데서 가장 가슴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이스라엘 국가를 어제는 여러분 트위트에 그게 떴뜨거면요. 이스라엘 예루사람의 아파트 존에서 사람들이 다 베란다에 나가와 가지고 자기 국가를 그냥 부르는 겁니다. 함께. 너무나 감동적이라서 지금 트위트에 제가 게시를 했습니다. 지킬 만한 국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은 입을 쳐닫고 대법관은 은폐하고 선관위는 부정선거하고 1년에 400억 500억 정도 받는 여러분 정당 보종 받는 더블당은 죽기나 살기나 부정선거하고 언론은 입을 쳐닫고 모모한 인간들은 다 입을 쳐닫고 그게 나랍니까 그건 나라가 아니고 뭡니까 개판인 거죠. 국힘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차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정치 집단인 겁니다. 부정선거를 여러분 그렇게 외치고 책까지 여러분 다섯 건을 하고 3년 6개월 정도를 이렇게 외쳐도 이렇게 도독질을 하더라도 아무 뭡니까 내일 뭡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국힘당도 행동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행동할 것입니다. 파입니다. 파이. 그냥 이거는 이거는 나라가 이렇게 흥하고 망하는 일인데 도저히 내 하고는 궁합이 안 맞아요. 이 소위 조선민족들하고는 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15.50% 나온 거를 22.92% 이렇게 뻥튀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들은 그걸 다 받아쓰기를 하고 여러분들 선거 정직하게 하니까 여러분 나온 거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 49 사전투표 득표율 49 더블당 국힘당 46 45 선거 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16% 차이가 나고 15 16% 차이가 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이 가짜하고 진짜 비교해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거를 다 훔쳐가지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좀 반복하는 뜻이 보이지만 중간에 들어오시고 조금 보다가 또 출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거인 명부를 조작한 보궐선거 였습니다. 사전투표 투표자를 3만 7100명을 가짜로 만들었습니다. 메인 서버에서 조작을 해가지고 그 가짜의 대부분을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넘겨준 겁니다. 메인 서버에 더블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가 100장을 여러분들 받았으면 200장을 만들어주고 200장을 받았으면 400장을 만들어주고 300장을 받았으면 600장을 만들어주고 400장을 받았으면 800장을 만들어주고 500장을 받았으면 곱하기 2 해가지고 1000장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더블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다 50%를 대주는 방식을 사용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널리 사용해왔던 그런 김태우 후보의 중심에 사전투표 득표수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략 50% 정도를 조작한 겁니다. 그 여러분 50%를 조작했다는 것은 김태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50장을 훔친 겁니다. 50장을 훔치고 50장을 대주했으니까 100장을 그냥 차지한 겁니다. 그럼 김태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만큼을 넘겨준 겁니다. 더블당에. 그렇게 어떻게 많은 걸 여러분들 넘겨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선거인술을 조작한 겁니다. 선거인술을 조작해가지고 37100표를 확보한 겁니다. 검찰 메인 서버 즉각 압수수색에 들어가야 됩니다. 증거인멸 검색하겠죠. 서버 조작이기 때문에 실물 투표지 하고 여러분들 선관이 밝혀 후보별 특별수사와 완전히 괴리가 생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79학번에 1960년에 김용빈은 똑같은 겁니다. 노태학 김용빈도 그냥 이완용 이보다 나쁜 놈으로 아마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나라가 망하면 나라가 여러분들 더블당 일당 지배체제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성자가 역사를 기록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성리자가 되겠지만 혹시라도 나라가 뒤집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했던 그런 불법이 다 여러분들 까발겨지게 되면 그러면 김용빈이나 노태학이나 박찬진이나 노태학이나 김시안이나 노정이나 권순일이나 조혜주나 다 같은 놈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참 방송하면서도 참 어이가 없네요. 이게 여러분 핵심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진짜와 가차를 보시려면 이게 핵심입니다. 위하고 아래를 나중에 캡처하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냥 깔아뭉개고 쌩까. 누구가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하면 가능하겠죠. 이게 뭐 이렇게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참 그래도 젊은 아이들하고 같이 살아야 될 땅인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러분 뭐 남조선이 장악당한 거 아닙니까 남조선이잖아요. 좀 한국사람으로 좀 존심 상한 거지만 남조선이지 않습니까 북조선 선거하고 남조선 선거가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남조선은 더블당의 586 운동권들이 다 장악을 했으니까 선거를 남조선이 그냥 장악한 거지 않습니까 북한이 장악한 거하고 남조선 뭐죠 남조선의 좌파들이 뭐죠 대한민국을 장악한 거지 않습니까 박조연 변호사가 몇 시간 전에 사전투표 개표가 더블스코어 났다 이제 이거를 제가 다 밝힌 겁니다 박조연 변호사가 이야기합니다 당일과 사전에 형격한 차이 당일은 오히려 김태우 승리 사전은 더블스코어로 진겨온 승리 역시 사전에서 어떤 장난을 친 거냐 방송 시작되기 전에 3시간 전에 박조연 변호사가 올린 내용입니다 전산 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이것이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핵심이고 그 중심에는 더블당이 부정선거 기획 시나리오를 세우고 더블당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진골 출신들이 야합을 해가지고 지금 여덟 번째 부정선거를 저질러 온 겁니다 대한민국이란 그런 나라는 자정능력이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스스로 발생한 국가적 재난을 해결할 수 있는 의지나 기계나 결기나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전혀 이 국난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열심히 뭐죠 해외 순방을 다니는 겁니다 무슨 프로 세일즈를 하니 본인이 무슨 평생에 물건 하나 안 팔아본 사람이 뭘 세일즈를 하겠습니까 밑에 사람들이 다 만들어준 뭐죠 스케줄을 따라서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거죠 윤석열은 핫바지입니다 선거 부정 세력들은 그냥 윤석열과 김기현에 이끄는 국힘당을 완전히 핫바지나 바보 천지나 아니면 뭐죠 멍텅거리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조작하는 겁니다 2022년 3년 또 4월 10일 총선은 화끈하게 조작할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4.15 총선보다 더 넘어갈 것 같습니다 조작값 50% 정도가 이번에 조작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모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표를 김태우가 받은 사전투표 덕분서 전부를 다 옮겨준 겁니다 그만큼을 여러분들 옮겨준 겁니다 키가 찬 거죠 남조선이 완전히 장악당한 겁니다 오늘 제야 전문가 외에 또 계속해서 자료를 보내주시는 분이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 사전투표를 먼저 까지 않습니까 당일투표를 그 다음에 까죠 사전투표 여러분 시간대별로 여러분들 자료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은 시간대별로입니다 시간대별로 사전투표가 다 맞추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당일투표를 하거든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65.3% 대 31.6% 더블당 65.3 31.6 61.7 34.8 62.3 34.4 52.9 35.7 65.8 29.0 다 여러분들 뭐죠 사전투표에서 오지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얼추 비슷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계속해서 24번 보시기 바랍니다 62.8 31.9 66.3 29.2 53.1 41.5 시간대별로 다 여러분들 다 기록을 한 겁니다 조금 빼고 사전투표를 굉장히 조작한 겁니다 51.9 43.7 49.6 46 58.3 다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시간대별로 이렇게 짜가지고 저한테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보내준 겁니다 92.8 6.4 이거는 당일투표네요 이건 당일투표고 사전투표 이제 여기부터 당일투표가 시작되네요 당일투표 당일투표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47.6 46.6 51.9 43.9 사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시간대별로 시간대별로 여러분들 1번부터 47번까지는 사전투표에서 양후보와 받은 득표수를 여러분들 만들어서 자료를 한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65.3 31.6 62.8 31.9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그 다음 당일투표가 시작됩니다 당일투표 집계가 49번부터 시작됩니다 47.6 46.6 51.9 43.7 49.6 46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당일투표는 최종적으로 김태우가 이긴 겁니다 이 비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하고 당일하고 사전 처음 시작될 때하고 여러분 당일 시작될 때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65.3 31.6 더블당 김태우 더블당 김태우 당일 47.6 46.6 61.7 34.8 완전히 조작을 해가지고 사전투표에서 완전히 제압을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참 책임론을 제가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은폐하는데 본인이 공조를 취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국정과제 가운데서 부정선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본인 재임기간 가운데 세 번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본인 재임기간 동안에 이건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이제 이 나라 지도층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겁니다 국민들이 제압을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냥 그대로 사는 겁니다 사전투표에 완전히 조작을 한 겁니다 그걸 여러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이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간편하게 정리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더블당 이게 국짐당입니다 쫙 보시기 바랍니다 65.6 31.2 36 59.6 65.3 29 쫙 나오고 여러분 그다음에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50 60 이런 거가 사전투표를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이번에 조작의 좀 특별한 큰 특징은 유령투표자 수를 만든 겁니다 국정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감사가 끝나고 나서 통합선거인 명부를 마음껏처럼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선관인 겁니다 김용빈이 그냥 완전히 뭡니까 개털이 아니고 그냥 가서 얼굴 마담이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름 임명한 판사를 임명할 때 이미 끝났다고 봤습니다 판사를 임명할 때 사태를 철저히 이렇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구나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윤 대통령을 극렬히 사랑하시는 분들은 좀 섭섭하겠지만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죽을 고생할 겁니다 도저히 회생할 수가 없을 겁니다 문 정권보다 훨씬 더 가혹한 정권이 수십 년 지속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나는 예외일 것이다 어떻게 예외가 되겠습니까 연고주의하고 정실주의가 곳곳에 이런 뿌리를 내릴 것이고 한국인 특유의 심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짝 엎드리고 그게 줄을 대기 위해서 다 달려가겠죠 그렇게 해서 베네수엘라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인 명부를 조작한 겁니다 3만 7,100명을 증가시킨 것이고 메인 서버에서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인 서버에서 더블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2배씩을 곱해준 겁니다 100표 받았을 때 200표, 200표 받았을 때 400표, 300표 받았을 때 600표 400표 받았을 때 800표, 500표 받았을 때 1,000표 600표 받았을 때 1,200표, 700표 받았을 때 1,400표 대단한 나라는 거죠 더블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세에다 50%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서버 조작이기 때문에 검찰이 메인 서버 적각 압수수색에 들어가야 되고 실물 투표자는 분명히 괴리가 있을 겁니다 선관위 발표 따로 방송 따로 여러분 그다음 뭐죠 개표 상황표 따로 다 따로 놀았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대한민국 선거는 그냥 엑셀 장난입니다 엑셀로 장난하는 거지 굳이 집사람이 여러분들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냥 투표장을 찾았지만 그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다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표를 집어넣은 흔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김태호를 보시게 되면 2020년 지방선거 때하고 이번 보궐선거가 김태호가 받은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배남이 없습니다 2,450, 2,360 이렇게 정치적 성향이 배남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원래 1,600표, 1,474표, 1,650표, 1,606표 그런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더블당 후보는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 2,625표를 받았는데 이번에 2020년 보궐선거에서는 5,799표를 받은 겁니다 덩촌제1동에서 전번에는 1,880표를 받았는데 3,459표를 받은 겁니다 모든 동마다 여러분 뭘 한 건가 하니까 표를 훔친 겁니다 표를 유령투표자 수를 집어넣은 겁니다 유령투표자 3,700백표를 동별로 다 분산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더블당의 진교훈이 이길 수 있도록 3만 7,100표를 훔친 다음에 그것을 동마다 쑤셔 넣어준 겁니다 한쪽에 왕창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러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상호 대조를 해보면 금시해 나오지 않습니까 2016년 선거하고 2020년 선거를 총선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여러분들 딱 김태우가 2020년 선거하고 2022년 선거하고 2023년 선거에 여러분들 얻은 동별 득표수하고 그다음에 더블 민주당 후보가 얻은 득표수를 보게 되면 몇 천 표씩 다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유령사전투표 투표자 3,700백표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진교준인지 등교준인지 한 친구와 함께 넘겨준 거죠 대한민국 참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그냥 망가졌는지 참 문재인이 대단하기는 대단합니다 586 운동권들이 참 대단하기는 대단해요 완전히 나라를 망친 것 같아요 국민들 이제 꼼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거가 장악됐기 때문에 이제 재판부에 있는 판사들 내리는 판결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권력이 완전히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권력 누수라는 것이 총선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윤석열은 완전히 뭐죠 수족이 그냥 묶인 셈입니다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좀 피해가 있더라도 이 문제 다루어야 된다 비겁하고 비겁한 사람들이죠 악의 도구가 돼버린 겁니다 누군가 악과 타협하는 순간 악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누군가 악과 협상하는 순간 악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보는 겁니다 피트 드르크 교수 여러분들 그 명은 살아가면서 우리는 악과 조우할 때가 있는데 큰 악이든 작은 악이든 그 악과 타협하는 순간 그때 그 자는 악의 도구로 전략한다 국힘당의 악의 도구가 전략이 된 거고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악의 도구가 돼버린 겁니다 본인은 입으로 무슨 자유 정의 법치 뭐 별 공정이 외치지만 다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선거부정에 침구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입니까 나는 여러분들 존재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공명호 tv에서는 일체 안 다룹니다 이쁜 마누라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겁니다 당신은 뭐 건재하겠냐 이야기죠 좌익들이 2017년 대선 되면 가만두겠냐 이야기예요 가만두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했느냐 보궐 조작을 어떻게 했느냐 통합선거인 명부를 조작한 겁니다 유령투표자 수를 만든 거죠 이번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난 경우는 거의 많이 못 봤습니다 이번에 제야 전문가도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표이동보다도 훨씬 더 고차원적인 것이 있는 것 같다 이게 여러분도 바로 며칠 전에 국정원이 지적한 겁니다 국정원이 국정원이 대한민국 통합선거인 명부는 마음껏 조작할 수 있다 단 전제조건이 선관위가 변호를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내부 협력자가 있을 때만 조력할 수 있다 선관위가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여러분들 통합선거인 명부를 마음껏 여러분들 만질 수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외부 해킹에 의해 가지고 남조선 선관위가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내부 조력자가 있을 때만 만질 수 있다 내부 조력자가 내부에 사는데 무슨 조력자가 필요합니까 보궐 조작 여러분들 바로 뭘 했는가 하니까 통합선거인 명부를 만지는 겁니다 파주월에는 1823년생이 있었습니다 197세도 있었고 153세도 있었고 148세도 있었고 105세도 있었고 파주월 관내 사전투표로 투표하였음 이렇게 통합선거인 명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만진 겁니다 이거는 유일하게 선관이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파주시월 선거구 100세 이상 선거인과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 비교 마음껏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조작이 이번에 3만 7100표 정도로 여러분들 유령투표자 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걸 가지고 확실히 더불당 승리를 그냥 굳힌 겁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들 국정원이 통합선거인 명부를 외부에서 마음껏 조작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니까 선관위가 여러분들 해명한 것이 이번 선거에 여러분들 다 나옵니다 어떤 거 하니까 선관위 여러분 해명입니다 자유변협성명서인데 통합선거인 명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데이터를 위조 변조하려면 사전에 서브 및 db 접속정보 등을 확보하고 보안관제 시스템을 불렁상태로 만들어야 되므로 사실상 내부자 조력 없이 성공하였다 내부자 조력을 그냥 내부자가 내놓고 한 건데 무슨 내부자 조력이 필요하냐 이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국정원 여러분들 지적에 대해서 해명한 겁니다 자유변협의 이런 관계자가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국정원에 따르면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선관위의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침투할 수 있고 접속 권한 및 계정관리가 부실해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정원은 이것을 통해 사전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다 정확하게 지적한 거죠 국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선거관리의 핵심인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이 인터넷을 통해서 침투할 수 있고 접속 권한 및 계정관리가 부실해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선관위의 거짓 병명처는 왜 내부자 조력 없이 성공하기 어렵다 내부자들이 한 겁니다 내부자들이 대한민국의 남조선선거관리비위원회에 속하고 있는 핵심 진골 선골 출신들이 통합선거인 명부 조작을 해가지고 더블당 여러분들 후보를 당선시키고 해서 보궐선거에서 3만 7100표의 유령투표자를 만들어가지고 더블당한테 밀어준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보궐선거의 핵심입니다 대한민국 선거범죄의 주범은 선관위입니다 선관위의 인적 쇄신이 없이는 특정 지역 출신이 선관위를 장악하고 있는 부분에 인적 쇄신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뭐죠? 전라도 공화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18년도에 서울시내 구청장 25자리 가운데 24자리를 부정선거회가 더블당이 차지하고 21자리를 뭡니까? 호남권 인사들한테 다 배분한 겁니다 그중에 처갓집이 호남권에 거친 사람이 두 사람일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본관이나 출신지가 다 호남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세력들이 어떤 여러분들 지금 특성을 갖고 있는지가 다 드러난 겁니다 차라리 나라를 그냥 분리한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그냥 바로 전에 보궐선거 전에 국정원이 지적한 통합선거인 명부를 조작을 해가지고 3만 7100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더블 미주당의 전진교훈이 염창동에서 5799표를 받았는데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니까 2900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표에 50%를 포함을 시켜준 겁니다 3450표를 받았는데 2표에 1730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50%에 얹어준 겁니다 100표를 받았으면 뭐죠? 200표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도작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가 2022년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얻었던 거하고 2023년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얻었던 거하고 김태훈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2020년 표본수가 크기 때문에 선거 경우에는 특히 투표자들의 정치적 성향은 거의 변함이 없죠 이렇게 여러분들 2625표를 2022년도에 받았는데 5799표로 뻥튀기가 된 겁니다 1880표를 받았는데 3459표를 뻥튀기가 된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니고 그냥 개판이라기에도 좀 너무 고급스러운 표현 같고 이렇게 여러분들 다 된 겁니다 이번 사건 또 다 묻히고 또 누가 여러분들 공천을 받내가지고 갈 겁니다 대한민국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조선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그냥 가는 겁니다 원래 노예들이었으니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만나고 미군정이 시작이 돼가지고 운이 좋게 모자 한반도의 반쪽 정도는 그냥 자유인 삶을 누린 겁니다 살기 싫은 사람 떠나면 되는 거고 한 번 정도면 뭐 도둑놈들이 그냥 나쁜놈들이다 이렇게 할 건데 여덟 번 정도 이러면 도둑질을 계속 같은 방식으로 하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검찰 출신에 대해서 기대를 모으고 출범했는데 최 대통령 하에서 세 번 정도 부정선거가 일어난 걸 보면 더 이상 여러분들 미련도 없고 그냥 이런 방송을 하는 것은 불쌍해가지고 나도 불쌍하고 여러분도 불쌍하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하는 거고 도저히 내가 볼 때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들 뭐죠 한 900만에 1000만 정도 된 사람이 모든 여러분들 바다 빼고 다 여러분들 아랍 사람들 함께 여러분들 둘러싸인 상태에서 그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서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여러분들 트위트를 리트위트 한 것이 95시 할아버지가 총을 들지 않습니까 75시 할아버지도 정신이 다 썩어 빠진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30여 점 검사를 한 사람이 이걸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한동훈처럼 머리가 잘 돌아간 건 스마트한 사람이 이걸 어떻게 모르겠어요 나도 한국 사람이 참 징글징글합니다 선거를 도덕질하여 여러분들 권력을 일당 지배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놈들 나쁘지만 그게 부역회가 뭐죠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 선관위 놈들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입을 닥치는 언론들도 마찬가지지만 배운 놈들이 이런 우울울한 대법관들이 다 그걸 덮는데 여러분들 종사하는 것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노예입니다 노예 그냥 원래 근성 자체가 섭성 자체가 그냥 노예인 겁니다 노예로 사는 게 적당한데 어떻게 이런 미국을 만나고 이성만이랑 걸출한 인물을 만나 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냥 참정권도 없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냥 노예로 삽시다 싫으면 그냥 떠나든지 자 그러면 이 이제 보고를 조작을 어떻게 했냐 이 인간들이 앞에서는 이미 중요한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17.15%로 낙성을 했다고 하거든요 표차가 굉장히 낮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선거인 명부를 조작해 가지고 투표장을 찾지 않은 사람들을 전산적으로 투표에 참여한 것처럼 만든 겁니다 예를 들면 염창동에서 지난 지방선거에는 5167명이 선거인 명부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제 사전투표는 선거인 명부하고 사전투표자 수가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도 보궐선거에서는 3404명이나 여러분 늘어났습니다 유령투표자를 만든 거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등촌일동에 관내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이 3569명이었는데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5209명이 된 겁니다 투표장을 찾지 않는 사람을 전산적으로 1640명을 새로 만든 겁니다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 3117명이 여러분들 선거에 참여했는데 투표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599명을 여러분들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선거인 명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산적으로 선거인 명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은 정상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통합선거인 명부가 사전투표에 계기로 다 전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선거에 선관이 사람들 빼고는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몇 명이 있는지 130세가 선거인 명부에 들어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당일투표제는 실물로 된 투표 임명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딱 누가 오면 사인 옆에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거를 장악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좌익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6월 1일 지방선거에 비해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만든 것을 다 합쳐보니까 37100표입니다 이게 대부분 어디에 가는 거 아니까 진교훈이 함께 넘어간 겁니다 진교훈이 4만 1574표로 여러분들 승리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통합선거인 명부에서 투표장을 찾지 않는 사람 숫자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뭐죠 동별로 다 분산시켜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실상 얘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제야전문가의 여러분들 작업노트입니다 이 작업노트를 보시게 되면 김태호가 받은 관내 사전투표는 동별로 2022년 6월이라고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더불당의 진교훈은 2022년 선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늘어났습니다 2625표를 2022년에 얻었는데 5799표가 된 겁니다 이렇게 표를 다 먼저 유령투표자 수를 만들어 낸 겁니다 화국본동 같은 경우는 화국본동 같은 경우는 2020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더불 민주당 후보는 2065표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3613표를 받은 겁니다 대개 1000표 2000표 3000표를 다 여러분들 37100표를 이렇게 동별로 다 분산을 시킨 겁니다 동별로 이렇게 다 분산시켜서 유령투표지를 만든 겁니다 유령투표자를 만든 다음에 37100명을 동별로 다 분산해가지고 더불당 후보와 함께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에 넘겨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가 여러분들 진짜와 가짜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가짜는 사전빼기 당일이 차이값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더불당이 플러스 17 플러스 8 그런데 여러분들 이 조작 상태를 다 원상태로 복귀시키면 아주 작아집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9 플러스 1 플러스 5 플러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플러스 17 조작된 게 플러스 8 플러스 18 플러스 22 플러스 14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식들하고 다 같이 살아야 될 건데 나는 여러분들 목이 막혀서 못 살겠습니다 이 거짓과 이 불법과 이 부정과 이 불의와 이 개판을 여러분 저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행편이 훨씬 낫습니다 아이들을 다 키웠기 때문에 일단 생계에서 크게 여러분들 프레셔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동족이 앞으로 치루게 될 그런 일당 지배체제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눈에 밟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나 애통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계속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출세를 하겠습니까 내가 하태경이나 이준석이나 한기호처럼 여러분들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기 위해서 목을 매면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애들하고 같이 어떻게 살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하고 자식들하고 어떻게 앞으로 이 나라에 살겠냐 이게 북조선하고 남조선하고 뭐가 차이가 나냐 대한민국의 여덟 번째 부정선거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윤석열이 등장하고 나서 세 번째 이런 부정선거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당신이 뭡니까 30년 동안 검찰 한 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다들 이렇게 뭡니까 무심하고 이렇게 무감각할 수 있냐 아이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나라가 이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선거가 장악이 돼가지고 선거마다 이렇게 이런 도덕질을 하고 뭡니까 개판을 치게 되면 그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가겠냐의 이야기죠 누가 여기로부터 예외가 되겠냐의 이야기 어제 이른가 어젠가 그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초콜렛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여러분 수출하는 나이가 많이 드신 사장님이 블룸버그 여러분 통신하고 여러분들 인터뷰에서 옛날에는 7군데 여러분 인허가청이 있었는데 지금은 19군데로 늘어났습니다 그게 좀 풀리면 수출이 좀 원활할 텐데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 뜯어먹기 위해가 뭡니까 차베스하고 여러분들 그 마구른가 하는 누구른가 하는 그 친구 옆에 사람들이 다 여러분 기업에 가가지고 뭡니까 뜯어먹는 거지 않습니까 뜯어먹히는 겁니다 일당 지배체제란 것은 권력을 장악한 그 그룹에 든 사람들이 타인을 약탈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탈을 더욱더 확실하게 해서 여러분들 중국 공상당은 손을 잡을 거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선거인 명부를 조작한 것이고 가짜 여러분들 투표장을 찾지 않았던 사전투표자 숭을 3만 7,100명을 만들었고 메인 서버를 조작해가지고 더블당 후보가 50%씩 더 얻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가 돌린 거죠 그래서 100표를 더블당 후보가 얻으면 200표를 얻은 것으로 200표 얻으면 400표 얻은 것으로 600표 얻으면 여러분들 1200표 얻은 것으로 그것을 여러분 전체적으로 과거의 기준을 보게 되면 김태호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50 100장당 50장을 훔치 빼앗긴 것하고 같은 효과가 되는 거죠 그것은 4.15 총선에 49개 서울 지역의 선거국 국회의원 선거국 가운데서 가장 조작을 많이 한 마포우라고 간악구 정도의 이른별 조작을 한 겁니다 이번에 이제 부정선거는 선거자력들은 거침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무슨 뭐 국정은 감사가 어떻고 채용 비례가 어떻고 선거하는 애들 웃을 겁니다 너가 그래 봐야 꼼짝없다 야야야 우리가 선거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우리 뒤에는 더블당 행님께서 계시고 더블당 행님이 다음에 정권 잡는다 이야기야 그러면 너는 앞으로 다 우리가 그냥 점지해 주는 애들만 국회의원 한 번씩 해먹을 수 있다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 테이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테이블 1위 위가 선관위가 발표한 것을 분석한 것이고 미치 여러분들의 조작 공식을 찾아낸 다음에 정상으로 복귀시킨 겁니다. 이번 여러분들 10월 11일 보궐선거의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은 15.50%였습니다. 그것을 3만 7,100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선관위가 22.92%로 올린 겁니다. 선거인 명부를 이용해서 사전투표자 수를 크게 늘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더블당 후보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경우에는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가 58장이 나왔는데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가 114장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조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전투표 득표로가 당일투표 득표로 후보별로 다 갔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더블당은 플러스 16, 국힘당은 마이너스 16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큰 차이값은 완전히 반과학적 사실입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완전히 위반하기 때문에 조작 없이는 당일투표 득표로가 사전투표 득표로 후보별로 이렇게 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3만 7,100표를 만들어 가지고 동별로 모두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배분을 해 준 겁니다. 메인 서버를 조작해 가지고 여러분들 작업을 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검찰이 신속하게 여러분들 수사에 나서지 않으면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례가 되겠죠. 여러분 8번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블당하고 여러분들 야합을 해 가지고 득표수를 8번째 조작을 해온 겁니다. 30년 여러분들 검사를 했다는 윤석열이라는 사람 이름 등장하고 나서 3번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저는 2024년 4월 11일 총선에서 국힘당이 대표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202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국힘당이 여러분들 대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파 정권이 종식되고 좌파들이 여러분들 집권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겉으론 다당제를 내세우지만 선거를 장악한 일당 독재체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국민들을 수탈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급속하게 친중정권이 되겠죠. 주한미군이 철수할 겁니다. 정해진 술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모두 100일 하에 다 드러난 겁니다. 민간인들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조작을 얼마만큼 했고 조작을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 도독놈들 시리즈에 깨알처럼 다 나오지 않습니까 도덕질을 어떻게 했는지 4.15 총선이 궁금하면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 그냥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2022년 6월 1일 윤석열이 등장하고 나서 지방선거를 어떻게 도덕질하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데 대통령이 한 사람이 뭡니까 외유하기에 바쁘고 부정선거가 이렇게 막 그냥 노도처럼 저런들 강물이 돼 서르고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게 되면 뭐죠 모든 사람들이 와치를 하고 모든 사람이 70% 80% 정도가 뭡니까 이번 선거가 공정성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부정선거를 하는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들 뭐죠 나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저는 나이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나이를 들게 되면 사람이 조금 차분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길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욕을 부리거나 탐심을 가지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손자 손녀들이 생기고 하니까 다음 세대 부분에 잠시 살다 가지 않습니까 나그네처럼 옆에 여러분들 어제도 잘 아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걸 봤는데 그렇게 다 가지 않습니까 늘 보던 분이 늘 보던 분이 그냥 가지 않습니까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참 586 운동권들도 지금 60줄이 다 들었었는데 참 악한 세력들이에요 정말 하 여러분 그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부럽더구먼요 자식들은 어떻게 그렇게 교육을 잘 시켰는지 그래 여러분들 참 보면 집안도 마찬가지지만 후손들 교육이란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이런 교육을 시켜놨기에 모든 국민들이 혼연일체가 돼가 뭡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지 않습니까 젊은 처녀들 젊은 청년들 95시 할아버지 75시 할아버지도 뭡니까 총을 들지 않습니까 지킬 만한 나라인 거죠 그 나라가 조상들이 피와 눈물과 여러분들 한이 맺힌 그 땅을 우리가 지키겠다고 생각하고 총을 뜨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을 지금 굉장히 깊게 그래서 매일 요즘 늦게 좀 잡 니다 생활이 되면 깨질 정도로 왜 너무나 감동적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가 얼마나 여러분 더 감동적인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너무나 가슴이 와닿는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국가가 그렇게 장중한 것은 저는 그렇게 미국 국가도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은 부르기 힘들 정도로 높은데 이스라엘 국가는 굉장히 장중하면서 모든 사람이 어제는 진짜 여러분 감동적이죠 테라비븐과 예루살렘에서 여러분들 아파트촌에 모든 사람들이 발코니에 나와서 불어두고 말이야 한쪽에 선거를 도덕질하고 선거 도덕질을 맡아야 될 대법관들이나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이나 예당 국회의원들이 다 침묵하고 어떻게 하면 깔아뭉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들이 좀 조용하게 잠재울 수 있을까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요즘엔 저 입에서 참 조선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저 사람 조선사람들이구나 양복 입고 넥타이를 메고 다니지만 그냥 조선 조선 그 조선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옳을 것 같다 이렇게 이런 조작해가지고 권력을 훔쳐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방송 내용을 한번 정리정돈을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야 전문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추가적인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밝혀지는 것도 내일도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이제 이 사람들이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통합선거인 명부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실물로 된 선거인 명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국정원 감사에서도 외부 해킹 세력들이 여러분들 의해가지고 선거인 명부가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변호한 것이 내부 조력자의 협력이 없이는 내부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선거는 내부자가 조력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선관위가 주도해서 득표수를 조작해온 겁니다 제가 선관위가 도덕질을 해왔다 이렇게 해도 선관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올해 상반기 이름 선을 보인 이 책들 대한민국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라는 것은 아주 그냥 내놓고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선관위가 선거 범죄의 주동자였고 선관위가 후보별 득표수를 모두 다 조작해왔고 선관위 선거 범죄는 첫 번째 추력부대는 전산조작에 의한 후보별 득표수 조작이고 두 번째는 실물로 된 위조 사전투표지 및 당일투표지를 투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편투표를 조작하는 거하고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한 것은 조작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관내 사전투표는 통상적으로 개표소 현장에서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주 방법은 투표지 분류기하고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되어 있는 qr코드에 의해가지고 이루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동안 조금 덩안이 다뤘던 메인 서버를 이용해 직접 부정선거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통합선거인 명부를 조작해가지고 표를 가짜표를 만난 겁니다 투표장을 찾지 않았지만 투표장을 마치 참여한 것처럼 3만 7,100표를 만들어가지고 3만 7,100표를 더블당 후보한테 투표소별로 투표소별로 동별로 다 배분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메인 서버를 이용해가지고 더블당 후보가 100표를 얻었을 때 200표를 올려주고 200표를 올려줄 때 400표를 올려주고 300표를 얻었을 때 600표를 올려주고 400표를 얻었을 때 800표를 올려주고 곱하기 2를 하는 겁니다 아주 조약한 프로그램을 돌렸을 것 같아요 이걸 풀어서게 되면 더블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소에다 50%를 되어주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죠 검찰의 메인 서버를 조속한 시간 내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안 할 겁니다 국힘당의 김기현이도 안 할 거고 국힘당의 정진석이도 안 할 거고 국힘당의 권성동이도 안 할 거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마치고 나면 국민들의 여러분들 민심을 잘 받들어서 보궐선거의 뜻을 겸허히 수락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4월 11일 총선 분위로 가겠죠 4월 11일 대표입니다 대표할 겁니다 이 이런 보궐선거권으로 인해가지고 그냥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냥 뭡니까 외유나 하다가 이쁜 마누라고 외유나 하다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검찰하고 이거는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재판부 사법부에게 엄청난 시그널을 준 겁니다 정권은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할 것이다 이게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저도 여러분들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글을 쓰는 사람들은 언어 조탁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으면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그런데 뭐라고 그걸 담아야 될지 모르겠으면 지금 대한민국 상태를 그냥 악마들의 소굴 같아요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망가질지에 대한 부분들은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전혀 고민이 없고 그냥 부정선거를 하든 아니든 간에 한 번 더 해먹는 것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맘낱이 지금 밝혀진 상태지 않습니까 이게 다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22.92%가 언론에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22.92% 지난번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20.01%를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22.92%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다 가짜라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15.50%였는데 이걸 다 숫자를 맞는 겁니다 3만 7천 100표 그래가 여러분들 다 그거를 조작한 거죠 하나도 거짓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숫자 조작이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여러분들 명료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사전투표 투표자수로 이렇게 조작해온 겁니다 염창동 등촌1동 등촌2동 등촌3동에서 유령투표자수를 다 만들어낸 겁니다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비해서 거의 30%대의 동별로 투표장을 찾지 않는 가짜 투표자수를 만든 겁니다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그 총수가 3만 7천 100표인 겁니다 대한민국 아니죠 남조선 선관위가 통합선거인 명부를 조작을 해가지고 더블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사전투표장을 찾지 않는 가짜 투표자수 사전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3천 7백 100명을 만들어낸 겁니다 3천 7백 100명 이 3천 7백 100명을 모두 다 뭐죠 더블당 후보에 대해 준 겁니다 이번에 진교훈이 김태호를 이긴 득표수 객차가 4만 1574표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조작 규모하고 그다음에 당일투표에서도 조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3만 7천 100표가 기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야 전문가의 자금노트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A는 더블당 후보가 얻은 2022년 6월 1일 동시지방선거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얻은 득표수고 B는 2023년도 10월 10일 보궐선거에서 얻은 득표수입니다 A, B는 현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B는 어마어마하게 A에 비해서 큽니다 무슨 이야기냐 더블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수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대한민국 선관위가 만들어낸 겁니다 동별로 그러나 대부분의 여러분들 투표자들의 정치적 신념이나 이데올로기는 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A다시하고 B다시를 보게 되면 김태우의 2020년, 2022년도 동시지방선거에 여러분들 받았던 그런 동별 득표수하고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그다음 보궐선거에서 받았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2453, 2406표, 1646, 1473, 1650, 1608 이게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치적 여러분들 신념이란 건 별로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김성현과 진교훈의 차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차이만큼 여러분들 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누가? 북조선 선관위가 만들었습니까? 남조선 선관위가 만들어낸 겁니다 김용빈과 노태학이 만든 작품이 이겁니다 나는 김용빈이 정말 역적의 반열에 들었었는가 굉장히 궁금하게 봤습니다 그냥 얼굴마담으로 한 겁니다 선거 4개 세력들의 새로운 얼굴마담이 하나 된 겁니다 연성일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얼굴마담을 친구이자 7구학분이자 60년생의 동갑내기를 내려보낸 거죠 그게 이제 얼굴마담을 해서 부정선거 세력의 앞잡이가 된 겁니다 새로운 앞잡이 첫 번째 앞잡이는 조혜주였고 두 번째 앞잡이는 뭐죠? 김세한이었고 세 번째 앞잡이는 박찬진이었고 네 번째 앞잡이가 뭐죠? 사법연수 논장 출신인 김용빈인 겁니다 서울법대 출신들이 다 망친 거죠 배운 놈들이 다 도덕놈들인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거 여러분들 다 민초들이 한 겁니다 낮에는 생업에서 뭐죠? 부가세부부터 시작해서 소득세 다 내는 민초가 이런 밤에 밤잠을 열면 안 자고 선거 끝나자마자 분석해서 보낸 겁니다 이런 짓들을 다 한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도덕질에서 만든 수치입니다 3,300표, 1,640표, 1,482표, 2,454표, 1,649표 이게 뭡니까? 선관위가 만든 가짜 사전투표자수입니다 39%, 31%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사전투표자수와 동별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1년 사이에 통합선거인명부에 동별로 기록되어 있는 사전투표자수가 어떻게 39%, 31%, 32%, 38%, 30%가 늘어나는 겁니까? 선관위가 도덕놈들인 겁니다 선관위가 여러분 이완용이보다 더 나쁜 놈들인 겁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 꼼짝할 수 없을 겁니다 숫자를 조작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조갑제나 정규제처럼 구라앉힙니다 거짓말 뻥 칠 수가 없죠 내가 생긴 거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살았는지 그 사람들하고 인생을 산 자세의 태도가 자체가 난 다릅니다 어제 김대호가 뭐라고 뭐라고 하지만 있죠 그 김대호하고 내하고 인생을 산 방법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여러분들 접근하지 않습니까? 숫자를 가지고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비해가지고 2023년도 10월 11일 보궐선거에 선거인 명부의 동별로 30% 이상 정도가 모든 동에서 다 늘어난 겁니다 김용민이 답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법대 출신이고 1960년생이고 7구학분이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친구되는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공부를 잘했으니까 서울법대를 들어갔을 테니까 이거 설명해봐라 이야기야 한 해 만에 강서구의 모든 동에서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30% 이상 어떻게 정가했냐 이야기야 설명 좀 해봐라 나도 이런 방송을 하기 싫으니까 너가 한번 설명 좀 해봐라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오냐 이야기죠 동별로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오냐 이야기죠 동별로 이러면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1187표 화곡 4동 화곡 6동 2406표 화곡 8동 1446표가 늘어났습니다 우장상동 3369표가 늘어났습니다 가양제 1동 1274표가 1년 만에 선거인 명부에서 늘어났습니다 가양제 2동 1년 전에 비해가지고 사전투표자 수가 778명이 늘어났습니다 가양제 3동 866명이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모든 동에서 30% 40% 정도 여러분들 이렇게 투표자 수 사전투표자 수가 늘어나죠 통합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숫자가 어떻게 이렇게 늘어납니까 참조로 관내 사전 보궐선거는 우편투표가 없기 때문에 관내 사전투표자 수 이꼴은 선거인 명부 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늘어납니까 어떻게 이렇게 늘어납니까 비밀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을 찾지 않는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핵심 포인트는 김용빈과 노태학이 이끄는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당일 사전투표장을 찾지 않는 사전투표자 수를 통합선거인 명부를 조작해 가지고 3700명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3700명을 배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가 있는데 시나리오 1이 오늘 훨씬 더 유력하기 때문에 시나리오 1을 설명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50%씩 더 얹어주는 방법입니다 더블당 후보한테 여러분 이렇게 도덕질을 한 겁니다 이 도덕질을 했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 놓으니까 참 좋네요 3만 7천백 명을 여러분들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겁니다 방법은 메인 서버에서 조작을 했을 것 같다 지금처럼 투표지 분류기나 qr코드보다도 훨씬 더 다일렉트로 여러분들 직접처럼 컨트롤할 수 있는 메인 서버 그래서 대한민국 검찰이 정신이 안 나갔으면 인지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다 덮겠죠 이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 번 다 도덕질을 당한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실시된 세 번의 공직선거가 다 도덕을 맞았고 두 번 남은 총선과 대선도 다 도덕질을 당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발표되더라도 다 깔아뭉개려고 할 겁니다 이준석이나 하태경이 또 길길이 날뛰겠죠 몰랐은 여러분들 그 애들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알지만 그렇게 이제 해야 본인들이 또 살아남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통합선거인 명부를 조작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국정원은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등을 관리하는 선관위의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침투할 수 있고 접속 권한 및 계정관리가 부실해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통해 사전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다 국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선거관리 핵심인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이 인터넷을 통해 침투할 수 있고 접속 권한 및 계정관리와 부실해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선거관리는 뭐라고 해명했는가 내부자 조력 없이 성공하기 어렵다 내부자가 조력하지 않으면 통합선거인 명부의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할 수 없다 이렇게 선관위가 해명한 겁니다 내부자 조력 없이 내부자가 직접 한 겁니다 내부자가 대한민국 선관위의 남조선 선관위의 내부자가 그냥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통합선거인 명부를 그냥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해서 3,700명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뭐 저 더블당 후보가 17표 이상 정도로 격차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저는 여기 또 나오지 않습니까 박주현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은 2023년 10월 11일 국정원의 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 발표가 있었다 보안점검 결과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및 각종 위탁선거관리를 책임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의 투개표 시스템과 내부 전상망이 외부 해킹으로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조작은 물론 개표 분류 결과까지 바꿀 수 있는 것을 드러났다 국정원은 이번 발표에서 지난 2020년 4.15 국회 총선거에서 사용된 통합선거인 명부 조작이나 해킹 기록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4.15 총선 발견 안 하려고 했겠죠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 과정에서 소송 대리인들의 선관위 측으로 받은 통합선거인 명부에 따르면 주민등록 시스템과는 다른 통합선거인 명부가 있음이 이미 드러났다 이번에는 완전히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그냥 드러난 겁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도독질한 것이 그냥 그대로 드러난 거죠 이거 뭐 이거 어떻게 거짓말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김태훈은 작년하고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가 다 같던데 어떻게 여러분들 진교훈이만 이렇게 몇 천 표씩 늘어났죠 염창동에 3,304표 등촌 1동에 1,640표 등촌 제2동이 1,482표 등촌 제3동이 2,454표 진짜 더러운 놈들입니다 방송하면서 여러분들 참 저는 그냥 구역질이 납니다 이런 방송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선거 부정을 한 것이 100일 하에 다 드러나가지고 득표수 조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내놓고 조작을 한 겁니다 왜? 윤석열과 국힘당은 절대 이 선거 부정 문제를 덜 줄 수 없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윤석열은 절대 여러분 덜 줄 수 없다 국힘당이 김기현은 절대 덜 줄 수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냥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무슨 국회의원 수를 무슨 국힘당 200석 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사기라고 봅니다 저는 그냥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국민들을 호도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에서 이길 수가 이제 없습니다 대한민국 그냥 납치당한 겁니다 납치 선거 사기 세력들이 그냥 선거를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거 사기 세력들이 국힘당이나 이런 그쪽에 약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국힘당이 절대 못 간다고 보는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절대 못 간다고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껏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선거가 이런 끝났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국가가 뭡니까 완전히 골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가 특정 정치 시력의 일당 지배 체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겉으로 여러분 뭡니까 민생당도 있고 아우당도 있고 형님당도 있고 호남당도 있고 뭡니까 그다음에 국힘당도 있고 국힘당 따블도 있고 무슨 자유통일당도 있고 별당이 다 있는 거죠 다 그 여러분들 다 뭐죠 다 그냥 다당제를 위한 데코레이션 그냥 장식품들입니다 나라는 이미 특정 정당이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더불당과 선관위가 야합해 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잠잠하나 모든 선거결과를 다 만들어낼 수도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하태경이나 이준석이 다 그쪽에 줄을 선 것 같아요 오세훈이 다 왜 그쪽에 줄을 서겠습니까 다 알지만 김진태가 왜 그쪽에 줄을 서겠습니까 그냥 해봐야 못 벗어난다 이야기죠 일당 지배 체제가 되더라도 잘 보일 놈들한테 국회의원 배지를 계속 달아줄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뭐 300석이면 저거가 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3분의 1 개원선까지 여러분들 넘어가도록 자기들이 먹고 나머지는 뭐죠 얘 부스러기 주도 줄 거 아닙니까 그거 얻어먹고 살아라 이야기죠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재앙이 없는 한 선거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냥 선거 부정 문제를 그냥 어놈이 되면 뭐하노 이놈이 되면 뭐하고 저놈이 되면 뭐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선거가 여러분들 특정 정당에 장악이 되면 완전히 그냥 실질적으로 일당 지배 체제가 되는 겁니다 더불당 내의 586운동권과 호남권이 이런 장악한 그런 정치 세력들이 국가를 완전히 장악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2018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구청장 선거에 강남 상구도 여러분들 서초구에 조은희 구청장만 살아남고 24자리를 빼앗겼습니다 모두 다 표를 도덕질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24자리 가운데 21자리를 다 호남 사람으로 꼽았습니다 아마 19명 구청장은 호남 출신일 것이고 두 명은 차갓집이 호남 출신일 겁니다 그렇게 해먹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게 이런 국가가 바뀌게 되면 모든 사람이 크게 출혈되는 겁니다 그게 밥숟갈을 얹히기 위해서 그래야 떡고물도 광검 물량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이런 두더지 속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납작 엎드릴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 아무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자업자득입니다 다 이제 줄을 쓸 겁니다 검찰 수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 이거 이제 정권이 바뀌겠구나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10년 20년 30년 40년 가는데 누가 되들 겁니까 누가 되들겠냐고요 당대는 물론이고 아들 되들까지 여러분들 다 암흑이 여러분들 덮치는데 누가 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부정선거 세력들이 완전히 건재하는 겁니다 차베스가 이런 부정선거란 시스템을 베네수엘 여러분들 정착을 시켰는데 마두르가 등장하고 마두르 알파 베타 버전이 등장하도록 전혀 안 바뀝니다 국가가 완전히 뭡니까 박살이 나가지고 국민들이 3 4개월 정도 일을 해야 패스포시에서 좀 제대로 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봉급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뭡니까 국경을 넘어서 콜롬비아로 뭡니까 니카라구아로 다 도망을 가더라도 그 부정선거 세력은 경고한 겁니다 왜 납작 엎드린 세력들이 큰 우호 세력이 되기 때문에 어떻든 참 이해찬이나 이인영 씨나 임종석이나 윤호중이나 송영길이나 참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을 완전히 접수한 겁니다 대한민국을 접수해가지고 그냥 남조선 공화국으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 중대한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대한민국의 현재 권력을 운 좋게 장악한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그냥 깔아 뭉기는 겁니다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야겠죠 윤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윤 대통령에게 내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세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본인이 약간 그 문제에 대한 경고성 발언만 하더라도 조심을 했을 건데 아무도 이제 완전히 합바지로 보는 겁니다 멍청이로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50% 가까이 조작을 한 겁니다 김태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에서 기준을 하면 얼추 50%의 상당한 정도의 표를 훔쳐간 겁니다 그러니까 김태우가 받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에 전부를 다 가져갔다고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0% 빼앗고 50% 대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참 안 됐죠 선거 문제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참 제가 이렇게 불길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에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그런 후보한테 조작값 35%를 조작한 걸 보고 그리고 본때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때 울산 남구 나는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텃밭이고 김기현 당대표가 울산 남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딱 찍어가지고 조작값 15%를 적용해가지고 득표수를 조작을 해가지고 국민의힘 기초위원 후보를 낙선시키잖아요 그리고 더블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지 않습니까 딱 필요한 것은 그냥 찍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실행해 옮기지 않습니까 그때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1년이 채 안 됐는데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저렇게 안면 몰수하고 그냥 부정선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뭐 전혀 두려움이나 걱정이 선거 부정세력 함께 없구나 그렇게 제가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도 저도 예상을 했고 공병호 tv의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77% 한 번은 한 번은 84% 정도가 선거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된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결과가 크게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화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것은 아마 2020년도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을 좀 더 의식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여러분들 이재명이 승리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런 시나리오가 여러분들 완전히 뭉개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냥 국민이고 나발이고 그냥 완전히 안면 몰수하고 확실하게 뭡니까 선거를 장악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선거 사기 세력들하고 선관위 내부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사람들이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생업에 바쁘니까 생업에 바쁘니까 뭐 이런저런 문제를 깊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결국 이제 한국은 좌파 장기 집권이 선거 장악에 의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국가가 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국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현재 그걸 막아야 될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힘이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것 같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저로서는 너무나 참 애통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라가 가는 길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앞으로 어떤 낭떠리지에 떨어질 것이기에 그냥 눈에 환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막는 겁니다 국민들은 관심이 없고 집권 여당은 전혀 관심이 없고 의지가 없고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이 문제가 복잡한 게 뭔고 하니까 우리는 왜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또 6월 달에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준석과 나경인이 붙었고 비교적 조작이 어려운 ARS 투표에서는 나경인이 현장에 이겼습니다 조작이 아주 쉬운 모바일 투표에서 이준석이 여러분들 현장에 이겼습니다 그 이런 선거 데이터를 딱 보게 되면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를 조작한 것과 꼭 같은 패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선관위 측의 협조를 통해 가지고 이준석이 당선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당선되기 이전에도 국힘당의 이런 당대표 경선을 선관위 측의 여러분들 위임에서 맡아가지고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 전에 김진태와 황교안이 붙었던데도 그때도 억수로 말썽이 많았죠 그리고 일부 지방신문에서는 그걸 보도를 했고 국힘당이 선관위 측 협조를 얻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준석을 여러분들 여론으로 조작해서 띄워가지고 당대표를 만든 다음에 재미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럼 최근에 김기현 씨가 당대표가 되는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김기현 씨가 당대표가 되는 과정은 선거 결과를 거의 발표를 안 했습니다 저는 참 열없는 납득할 수 없는 게 사람들의 의혹과 의심이 많고 사람들의 질타가 많고 그렇게 할수록 ARS 투표는 어땠고 모바일 투표는 어땠고 모바일 투표의 투표자 수는 몇 명인데 김기현은 몇 표를 얻었고 아무개는 몇 표를 얻었습니다 모바일 투표는 김기현은 몇 표를 얻었고 아무개는 몇 표를 얻었습니다 일체 발표가 없이 넘어갔죠 4.15 총선위회에 큰 많은 뭡니까 선거 부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한참 여러분 재검표와 관련해서 법정인 송사가 진행되는 속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을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선관위 측에 맡겼지 않습니까 그때 일부 사람들은 단식을 할 정도로 결사적으로 여러분들 반대를 했거든요 정진석 씨가 누굽니까 고려대학을 나오고 4선인가 아마 5선 위원일 겁니다 부여 청량 부여 청량의 4.15 총선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 벌어졌습니까 말로 다할 수 없는 여러분들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투표지 분류기 조작 실태가 그냥 그대로 발각된 현장이 그거를 여러분들 모든 언론사들이 다 입을 다무는 속에 중앙일보에 중앙일보에 여러분들 김방연 기자가 용감하게 여러분들 보도를 해가지고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투표지 분류기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투표지 분류기를 usb 코드를 가지고 개표가 시작될 때 입력을 해가지고 부팅을 하는 과정에서 조작값이 입력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투표지 분류기를 계속해서 청와대 대변인 출신 박수현의 표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정진석 씨의 여러분들 정당 창간인이 소리를 지른 거 아닙니까 왜 저러냐 다시 해라 그래서 두 번 다시 해도 또 박수현의 표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창간인이 무슨 짓이냐 여러분 막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투표지 여러분들 투표 진행 요원이 투표지 분류를 끄지 않습니까 끄고 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끄면 전원이 나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세팅된 설정대 값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개표 상황표를 찢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 전원을 넣어가지고 다시 여러분 계산해 보니까 박수현의 표가 현장에 줄어들고 정진석 표가 현장에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공개한 책이 도독놈들 사권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작했나 부여군에서 일어난 일 투표지 분류기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일본 박수현만 호의적이었다 두 번째 투표 개표 요원이 투표지 분류기 노트북을 껐다가 켜니까 비로소 정상적으로 표를 계산했다 그리고 왜 그런지 이번만 계속해서 많았던 재확인용 표가 있었다 투표 개표 요원이 갑자기 개표 상황표를 찢어버렸다 어마어마한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난 거죠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가지고 청와대 대변인 출신 박수현에게 표를 쑤셔 넣은 거죠 그걸 여러분들 공병원 연구소에서 낸 도독놈들 사권에서 부여군 선거결과 분석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투표 참관인이 고함을 칠 때 박수현이 231표 정진석이 148표를 받은 겁니다 투표 진행 요원이 개표 상황표를 찢어버리고 투표지 분류기 노트북에 전원을 껐다가 조작값 설정이 해체가 되면서 다시 전원을 여니까 그래서 다시 투표지를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몇 표가 나왔습니까 정진석이 197표 박수현이 182표가 나온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정진석에게 49표를 빼앗고 박수현에게 49표를 더해준 겁니다 98표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 98표가 뭐냐 투표지 분류기의 조작값 25%가 세팅 설정돼 있었다는 겁니다 정진석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5장을 도독질하는 그 프로그램이 설정돼 있었는 겁니다 충청남도 4.15 총선 조작값 평균치가 25%입니다 4.15 총선 춘청남도 총선 더불당과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조작하기 위해서 이런 설정한 값 이근영이 양정철과 함께했던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이 보정값이라고 발표한 것이 충청남도의 25%였습니다 그 25% 숫자가 49표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발각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희한합니다 이런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대개 여러분들 조작을 하게 되면 모든 동 동에 속하는 모든 투표소에서 25%를 다 조작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착하게 뭐죠 아름답게 한쪽은 마이너스급 한쪽은 플러스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조작값 25%가 입력되면 투표지 분류기에 모든 언면 동 단위에서 동일하게 사전투표특표 조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공주시 부역은 청량군 선거결과 분석결과에 따르면 17개 면 가운데 언면 동 단위에서 정진석에 사전투표특표소에 손을 대지 않은 곳이 다 9곳이나 됩니다 제가 추측하건대는 옥산면 투표지 분류기 오류 문제가 부각되면서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한 모종의 조작작업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종의 작업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조작값 설정이 원활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투표지 분류기를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번에 투표지 분류기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메인서버에 손을 댄 것 같아요 메인서버에 그렇게 여러분들 정진석이 그렇게 크게 당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가 하니까 투표지 분류기를 그동안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관내 사전투표를 거의 조작을 안 한 데가 경상북도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선 동해시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현장의 협조를 못 얻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2022년도 6월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철우 후보가 당선됐던 경상북도 지사선거에서도 관내 사전투표는 경상북도에서 거의 조작을 못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경상북도에서 우편투표 일명 관내 사전투표는 전국 평균을 훨씬 더 상해할 정도로 야무지게 조작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확실하게 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것하고 우편투표를 조작한 것은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번에 여러분들 이번에 뭐가 여러분들 나왔는가 하니까 이번에는 투표지 분류기를 열심히 조작한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그런 수법들이 다 지금 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메인 서버 조작을 직접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메인 서버의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리고 재검표가 들어가게 되면 개표가 끝난 상태에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실물로 된 위조투표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승관위가 발표한 것은 다를 거란 이야기입니다 왜? 투표자수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투표자수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만든 투표자들은 실물 투표지로 완전히 못 넣었을 겁니다 가공의 숫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가짜하고 진짜 사전빼기 당일의 차이값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남조선 선관위가 어떻게 부정선거를 특정 정당과 야합을 해가지고 저지르고 있는지는 이제 거의 다 밝혀졌습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처럼 선거라는 것이 간단하기 때문에 선거 도덕죄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거나 아니면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전산조작을 하는 것이 돈도 적게 들고 발각될 위험도 적고 그리고 깨끗하거든요 다음에 흔적이 잘 안 남기 때문에 단 여러분들 우리처럼 이렇게 숫자를 추적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성맞춤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발각이 된 겁니다 선거인 명부를 조작한 것이 참 놀라운 것은 바로 엊그제 10월 10일 날 국정원이 통합선거인 명부의 조작 가능성을 지적했는데도 어김없이 통합선거인 명부를 조작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를 치는 체력들은 악마 그 이상입니다 그냥 악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무슨 용어를 찾아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심장이면 10월 10일 날 국정원이 통합선거인 명부가 내부 조력자의 협조를 얻으면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11일 날 조작을 한 겁니다 좌익들이란 것이 이렇습니다 좌익들이 하는 짓이라는 것이 우익들이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일을 하는 겁니다 권력을 탈취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합리화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부정선거를 해결할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부정선거를 해결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스스로 해결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걸 뜻합니다 그 결과는 바로 일당 지배체제가 될 거란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국민들의 삶에 그 여러분들 국민들이 여러분들 받을 그런 피해를 전방위적 피해이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부터 시작해서 먹고 사는 문제까지 어느 것 하나 여러분들 그 폭풍을 뚫고 나갈 수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꼬라지 보기 쉽기 때문에 그냥 나라를 떠나는 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비참한 겁니까 선거 부정 문제를 미국과 달리 우리는 선거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확보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걸 밝힐 수가 있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아예 애시당초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김태우는 그냥 순응을 안 하겠습니까 김원회가 순응했던 것처럼 김원회가 수정했던 것처럼 김태우가 돼야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 여러분 그 마다에 가면 다 여러분들 뭐죠 무슨 뭐 정의 진리 나발이고 뭡니까 그건 말로 하는 헛소리들이고 그냥 한 번 더 해먹는 건 왜 아무 생각에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지킬 겁니까 끝까지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어떻게 지킬 겁니까 두 눈을 크게 뜨고 뭡니까 개표소를 지키면 지킵니까 전산을 조작하는데 전산을 조작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킵니까 전산을 특정 여러분 정치 세력과 야합한 선관위가 여러분들 조사를 하는데 왜 대한민국의 검찰이 거의 안 나서는 겁니까 낯설 수 없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라는 이야기죠 부방대에 대한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죠 진짜 여러분 실제 투표자 수를 세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마 이번에 부방대가 몇 개 사전투표소를 여러분들 찍어가지고 사전투표 투표자 수를 계산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그게 나오면 그럼 또 다 거짓말합니다 선관이 거짓말하면 거짓말을 다 언론들이 받아 씁니다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항의하면 또 판사들이 다 거짓말한 사람들 쪽에 다 씁니다 거짓말한다고 여러분 다 아우성 치는 사람은 감방에 집어넣는데 다 판사들이 협조하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거짓말이고 나다리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한 번 더 해먹으면 그냥 땡인 겁니다 김기현 씨나 윤석열 씨나 다 양심 불량인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기현 씨가 1959년생이고 제가 1960년생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1960년생이고 이번에 여러분들 선관이 사무총장이 돼가지고 새로 얼굴마담이 된 김용민 씨가 1960년생이죠 지금의 권력의 축에는 1960년생이 많습니다 그 세대는 학생운동권 세대하고 약간 벗어났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분들 정의감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면서 주변에 그동안 인연이 있던 사람들의 행동이나 선택을 보면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듣고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 참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과분할 정도로 잘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총을 들고 여러분들 나서는 걸 보면서 참 어제 키부처에서 여러분들 아이들하고 가족들 학살한 거 그 내용을 보면서 참 하마스나 이런 사람들은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정호심이 불타가지고 그걸 저지르게 되면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복을 안 하겠냐의 이야기죠 그러면 가자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가 될 건데 그러니까 하마스에 속한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가자의 아랍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까 대한민국 부정선거 세력들 더불당 내에 있는 586 운동권과 탁정 여러분들 지역에 여러분 연구를 두고 있는 세력들은 국가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마스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가자 지역의 여러분들 그 아랍 시민들이 무고한 시민들이 유대민족의 여러분들 그 보복 때문에 완전히 초토화가 될 건가가 너무나 여러분들 시나리오가 명확한데도 아무 개의치 않고 그냥 여러분들 키부처를 가가지고 그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 세력들은 똑같은 것입니다 자식들이 앞으로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되고 본인들이 노후가 30년 이렇게 될 건데 그 사이에 여러분 대한민국이 망가져가지고 화폐가치가 추락을 하고 재정위기가 여러분들 반복이 되고 친중국가가 되고 국민들이 뭡니까 세외로 유랑을 하고 이런 것이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이해찬이 눈에는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김인영이 여러분들 이인영이 눈에는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임종숙이 눈에는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송영길이 눈에는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양정칠이 눈에는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이근영이 눈에는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은 하늘 아래 여러분들 호흡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그렇지만 결국 악이 용성해서 악이 대한민국을 거의 자 집어삼킨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다음에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뭐하고 뭐하고 되면 다음에 분명히 할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음에 4월 11일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승리하는데 어떻게 승리하냐 당신이 사람이 좀 짐승하고 다니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생략해야 한다 합리적으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득표수를 다 조작하는데 어떻게 승리하노 한 번 물어보자 어떻게 당신이 승리하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첫 번째 공직선거도 조작했다 두 번째는 더 화끈하게 조작했다 세 번째는 더욱더 화끈하게 조작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이것들이 그냥 조작해도 아무 말 안 하네 그냥 막 짓밟아 막 짓밟아 조선사람들 막 짓밟아 윤석열이 꼼짝 못해 꼼짝 못한다고 보는 겁니다 본인들이 윤석열이 밖으로 나가서 무슨 자유니 정의니 무슨 법친이 떠들어도 말장 허장이기 때문에 네가 못 다룬다 이야기 네가 김기현이 네가 절대 선거 부정 문제를 그냥 개봉 못 이긴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너거를 받는 거다 그 받는 일탄이 이번에 시운전을 해본 것이 여러분들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고 그다음 한 번 정도 여러분 더 해본 것이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고 그때 확신을 느낀 거죠 아 이 친구들은 자기 텃밭인 울산 남구나의 구의원선거인 기초의원선거를 무자비하게 조작하더라도 아무 말 못하구나 심지어 울산 교육감선거에 35%를 조작하더라도 이 우파인간들은 아무도 이야기를 못하구나 그래? 그러면 이번에 한 50% 조작해 줄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제가 더블당의 여러분들 586 운동권으로서 선거 승리기획을 시우는 시나리오를 맡은 여러분들 모사꾼이면 다음에도 여러분들 한 50% 조작할 것 같아요 뭐 선거 부정 알려지더라도 웩웩 하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될 테니까 대개는 다 돼지개라고 보니까 아무 말 안 할 거고 더더욱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입 다물 거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을 이렇게 15.50에서 22.92% 올린 다음에 더블 민주당 후보가 확실히 승리할 수 있도록 3만 7천 100표 정도의 유령 사전투표 다투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모든 동 모든 투표수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표를 밀어준 겁니다 밀어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정상적인 투표에서는 이 더블당이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를 58장 받아야 되는데 당일 투표 100장당 114장을 받을 수 있도록 화끈하게 뭐죠?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당일 투표율이 49%인데 사전투표율이 65%로 사전빼기 당일이 16%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전면적으로 위반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란 것은 모집단이 크면 클수록 모집단으로 출출한 사전투표자 표본집단과 당일 투표자 표본집단이 모두 통계적 특성이 비슷해야 됩니다 표본수가 클수록 특정후보의 총득표율과 특정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특정후보의 당일투표 득표율이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이런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게 하는 겁니다 좌익들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이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오로지 총선을 통해서 입법 권력을 장악하고 대선을 통해서 대선을 장악한 다음에 그다음에 결국은 일당 지배체제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당 지배체제가 가는 가장 여러분들 유사한 모습은 베네수엘라를 보시면 그대로 여러분들 가는 길이 보일 겁니다 한국은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당 여러분들 일당 지배체제가 윤리가 되면 모든 분야의 정실주의와 연고주의가 성행할 겁니다 기업의 여러분들 취업을 시키는 것도 방송사의 취업을 시키는 것도 의학전문대학원 여러분 입학하는 것도 법과 여러분 전문대학 들어간 것도 다 아름아름입니다 그럼 아름아름에 누가 이런 큰 힘을 가집니까 정치 권력을 진 사람들이 배분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죠 장기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에게 줄을 서는 겁니다 그게 베네수엘라 모습이 그대로인 겁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례들을 열심히 보고 역사적 사례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갈 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미국은 여론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과 같이 여러분들 반미 색제가 강한 정권이 등장해가지고 두세 번 정도 여러분들 계속 미국하고 여러분들 그거 하게 되면 미국이 떠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워싱턴 DC에 연구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결국은 뭡니까 한국이 중국에 뭡니까 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많습니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한일 간 한미 관계라는 것이 그냥 짧은 관계입니다 5천년 역사에 그냥 노예로 살았지 않습니까 중국의 노예로 그게 이름 재현될 겁니다 그러니까 긴 시야로 보게 되면 마음은 아프지만 그냥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노예 상태로 그리고 그 노예 상태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선거를 장악하고 그 장악된 선거를 장악하게 인지하면서도 그걸 막아야 될 역할을 수행해야 될 대한민국의 여건과 우파 교육의 지도자들이 다 침묵을 한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우파라고 스스로 이름 명칭을 붙인 분 가운데 선거 부정 문제를 거론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노력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겁니다 다 알지만 이런 부정선거에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다 출시를 하는 겁니다 오세훈이 몰랐겠습니까 김진태가 몰랐겠습니까 나경원 씨가 몰랐겠습니까 다 정치를 해야 되겠다면 입을 그냥 다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국가의 존망이 갈리고 자신의 미래와 아이들의 미래가 여러분들 달려있는 이 중대한 일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지식인 가운데 여러분들 이 문제를 좀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이와여다 대학의 최원목 교수 사회정의를 생각하는 대학 교수 모임이 계신 분들이 목소리를 좀 처음에 냈지만 요즘에는 많이 떠나죠 은퇴하신 박성현 맹혜교수 맹지대학의 박영하 교수 은퇴하신 이나공대의 허병기 교수님 소설가 중에서 복글씨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나는 젊은 날 나라를 좀 더 잘되게 하는 그런 재단 부민을 만들어 가지고 이 자유주의 철학을 가진 사람들을 결속하고 그런 모임을 했지만 그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나서 가지고 이 선거무중 문제에 대한 기구를 하거나 이야기를 한 분을 못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천상 그냥 조선사람들인 겁니다 남이 자유를 찾아주거나 참정권을 찾아주면 지킬 수 있겠지만 그냥 자기가 찾을 의지는 없는 겁니다 자기가 찾을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그냥 노예로 가는 길로 봅니다 노예로 가는 길 뭐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데 노예로 가는데 왜 당신이 그냥 꽥꽥 소리를 지르냐 그래도 노예로 가지만 누군가는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사실을 밝혀야 되고 그리고 또 역사라는 것이 크게 변곡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주 야무지게 조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네요 여러분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또 내일 여러분들 재하 전문가 분석이 또 새로 들어오면 추가해서 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종합결론 2017년 대선부터 이루어진 그런 문제를 지난해 11월 달에 최종적으로 다 결론을 내리고 12월부터 집필을 해가지고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 이 정리한 책이 이 도덕놈들 1권부터 5권입니다 여러분께서 참 제가 이렇게 고군분투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렇게 좀 고지식하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병호TV는 정상적인 그런 상태에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로 송출량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채널로서는 거의 뭐죠 이제 유명무실하게 된 거죠 제가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면서 치르게 된 가장 큰 비용입니다 처음에는 마음도 좀 아프고 그랬지만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게 다 생각하기 나름이다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이 실현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같은 동족들이 악한 여러분들 일당 지배체제에 수렁 속에 빠져가지고 신음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방송이 좀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특히 도덕놈들 시리즈가 여러분들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을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물질이 성장하면서도 저렇게 후손들을 교육을 잘 시켰구나 한국 우익들이 오랫동안 집권을 했지만 자유의 소중함과 참정권을 지키는 그런 교육을 전혀 못 시켰던 거죠 빼앗은 실책인 겁니다 그 유대인을 보면서 너무나 부럽고 또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대도 여러분들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런 의분이 있지만 후세대들에게 그렇게 야무지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전 세계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비로 뭐죠 비행기를 타고 올 정도가 되니까 그 9,900만 1,0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이 너무나 참 대단하기도 하지만 가슴에 이렇게 여러분들 와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렵게 만든 나라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보게 되면 우남 이승몽과 같은 그런 걸출한 인물 그리고 미국의 정말 천재 1호와 같은 그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끝자락이라도 이렇게 자유를 유지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업화에 성공했고 선교 대구로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세손손 아주 반듯하고 번영된 길을 걸어가지고 많은 그런 아프리카나 아랍군의 국가들이 한국처럼 한번 돼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모범적인 사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그 나라를 그런 나라를 선거 부정으로 나라를 붕괴시키고 있는 세력이 더불당 내부의 586 세대들인 겁니다 여러분 개인도 한 번 넘어가면 일어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 재기하는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쓰러지게 되면 다시 복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그게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한 사회나 민족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한국인이 지난 7, 80년 정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오늘까지 오게 됐는데 이렇게 만든 사업 기반이라든지 사회 기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그냥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그거를 소중하게 이름들 보존을 해가지고 마치 마라토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핵불을 다음 주자에게 넘기는 것처럼 우리가 후손들에게 이 나라의 모든 것을 깔끔하고 정리되고 반듯한 상태로 넘겨야 되지 않겠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나 이런 사람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만 국가가 존망의 여러분들 위기에 차할 수 있는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침묵할 수가 있고 선관위에 들어가가지고 얼굴 마담이 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값 50%에 해당할 정도의 보궐선거에 부정선거에 관여하느냐 당신들은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당신들은 어떻게 자식들 생각이 들지 않느냐 우리가 기껏 살아야 지금부터 20년 30년 정도가 되는데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거가 내일 모레 갈지도 알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62세인데 내일 갈지도 모르고 모레 갈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식들 생각하게 되면 이 문제를 이렇게 덮어서는 안 되고 본인 재임 기간 중에 3번이나 연속적으로 선거 사기가 발생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은 도저히 대통령으로서 뭡니까 용인할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잠시 살다 가지 않습니까 나개음내처럼 순례자처럼 잠시 피다 여름 찌는 봄꽃처럼 아침역에 잠시 여름 떠올랐다 찌는 안개처럼 우리가 살다 가는 겁니다 586 운동권 출신들 특히 더불어당 내외에서 특정 지역 근거를 두고 부정선거를 획책해가지고 권력을 여름 탈취하는 데 성공하고 했던 사람들에게도 당신들 많이 살아야 20년이다 30년이다 이야기죠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망칠 수가 있냐 이야기죠 젊은 날 여러분들 민주화를 했다는 것이 판단이 미흡하고 시대 정체를 잘 못 읽었다고 생각합시다 지금 이 체제가 주는 모든 종류의 혜택을 다 보면서 이 체제가 무너뜨리고 일단 지배체제를 여러분들 구축하기 위해 가지고 선거를 도덕질하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야기죠 어떻게 당신들이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느냐 이야기죠 오늘은 더불당은 축제를 벌이겠죠 더불당 내도 사람들이 있을 건데 다 이렇게 여러분들 살아야 되니까 침묵하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고 또 내일 6시에 새로 방송을 여러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공병호 tv를 통해서 방송했던 게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그런 통사입니다 김동주 박사께서 한 26년 정도의 그런 연구를 총집대성한 책이 한 천쪽 분량의 책인데 요즘에 이제 유대민족하고 그렇게 하마스의 대결도 보면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민족과 아람민족의 대결구도지 않습니까 역사라는 것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즐기도록 그렇게 변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께서 시야를 좀 넓히고 지혜를 좀 더 이렇게 담는 뜻에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도 한번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라는 큰 그런 털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계사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박사가 쓴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입니다 감사합니다